사진만 찍으면 등이 굽어있어서 고민이셨습니까? 목이랑 어깨가 계속 아파요? 그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 보시고 꾸준히 따라 하시면 펴진 어깨, 안아픈 목 어깨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샘입니다 여러분 구분등, 구분목, 일자목 요새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영상 오늘 준비해보았는데요 구분등입니다, 구분목입니다 구분 어깨래요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근육의 강화 어깨 앞쪽에 있는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의 이완 굽어진 흉축을 곧게 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운동, 스트레칭 따라 하시면 펴진 어깨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에 해볼 운동은요 W 만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날개죽지 등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앞쪽의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W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세요?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해볼 건데 방법 자체를 미리 알려드리자면 수평 자세로 하나, 수평보다 30도 위인 걸로 하나, 그리고 수평보다 30도 아래인 걸로 하나 해서 세 가지 동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호흡은요 먼저 팔을 뒤로 밀 때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날숨에서 힘을 뺄 겁니다 90도 수직 상태에서 부터 먼저 시행을 해보죠 이때 등은 너무 굽지 않은 상태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쭉 펴주시면 되고요 뒤로, 팔꿈치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날개에 있는 견갑골이 모이겠죠 5초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6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후 하면서 힘을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힘을 줍니다 뒤로 쭉 밀어주시고 팔꿈치가 뒤로 간다기보다는 등이 모인다에 가까운 식으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힘을 빼도록 하고요 다시 천천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힘 빼시고요 팔이 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시행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네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보도록 하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후 하면서 힘 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30도 올려볼까요 30도 올린 상태로 뒤로 밀건데 눈에 다른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팔꿈치를 수평보다 위로 든 상태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시행해 보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힘 빼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쭉 밀어봅니다 이 운동은 상부 승모근, 중부 승모근, 그리고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후 힘 빼고요 다시 한 번 밀어보겠습니다 쭉, 둘, 셋, 넷, 다섯, 마지막인데요 힘내서 해보도록 하죠 쭉 밀어주시면 되고 이때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섯, 힘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뭐였죠? 수평 상태에서 아래로 30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? 팔꿈치를 살짝 내린 상태로 뒤로 밀어볼 겁니다 이때는 조금 더 날개죽지가 안으로 모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십시오 쭉, 셋, 넷, 다섯, 다섯, 힘 빼시고요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갑니다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? 느껴지지 않으시면 너무 내리거나 너무 멈춰 있으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린 상태에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마지막 한 번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등쪽이 뻐근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등쪽이 뻐근하지 않으면 조금 방법이 잘못된 걸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고요 세 개를 한 세트로 삼아서 세 세트 정도 하시면 되는데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무리하시면 등에 당겨지기 쉽거든요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늘려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스트레칭인데요 등쪽에 당기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느낌을 풀어주려면 먼저 우리 고양이 자세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? 고양이 자세 먼저 오른팔을 먼저 해볼 겁니다 오른쪽 등과 오른팔입니다 안쪽으로 쭉 밀어넣어 주는 겁니다 쭉 밀어넣고 어깨를 바닥에 대주고 이때 왼쪽을 쳐다봅니다 왼쪽을 쳐다봐 주시면서 몸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팔을 그냥 안으로 밀어넣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쳐다보고 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한 식으로 한 동작에서 7초에서 8초 정도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팔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당연히 날숨이 도움이 됩니다 후 하시면서 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시행을 해주시고 선생님 저는 이걸로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벽체나 기둥 같은 것을 끌어안고요 완전히 쭉 끌어당겨주는 겁니다 기둥 같은 걸 잡은 상태로 몸을 쭉 끌어당기면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앞으로 쭉 당겨지면서 등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거든요 물건을 붙잡고 쭉 늘려주시는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능형근 강화 운동입니다 날개직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어깨를 내려줍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은 하늘을 보고 바깥쪽으로 이제 벌려줍니다 벌려주고 다시 모아주는 겁니다 벌려주고 모아주고 하는데 벌릴 때 쭉 벌어지면서 견갑골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등에서 쪼여지네 하는 느낌이 나면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다섯 세트 해볼 건데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벌려준 상태에서 유지하고 둘 셋 그 다음에 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 준 상태로 쭉 끌어당겨주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힘 빼주시고요 다시 한번 쭉 남겨주는데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다시 힘 빼고요 한 번 더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대로 힘 빼주시고요 마지막 한 번입니다 한번 내보도록 하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이 운동 시행하실 때 어깨 앞쪽에 있는 면이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극하근이라는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이두근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불편감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붙인 상태로 올려서 입이 보이면 나이가 젊은 겁니다 눈까지 보이면 엄청 젊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요 저희는 그 운동을 거꾸로 할 겁니다 기도하시 손을 모아주시고요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손 바닥 끝이 눈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거꾸로 모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모은 채로 유지해보시면 되고 6초간 유지를 할 거고요 4회에서 5회 정도 시행을 할 겁니다 붙인 채로 시행해보죠 쭉 모아줍니다 팔을 모아주신 상태로 최대한 붙여주고요 다섯 힘 빼고요 다시 한 번 쭉 모아주십니다 쭉 등 어깨 모두에서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힘 빼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힘 빼시고요 마지막 한 번입니다 쭉 모아 보겠습니다 힘 줘 보십시오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에서 너무 쉬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붙인 채로 올리시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뻐근한 느낌 나는 거 정상이고요 무리하게 되면 담이 결리거나 어깨 관절만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시행할 때 5초에서 6초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가 자꾸 굽어질 때 가슴 쪽에 있는 대흉근 그리고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지는데요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벽 직각에 있는 벽에다가 팔을 놓는 겁니다 어떻게 놓냐면 90도로 한 번 대고 높게 대고 아래로 대고 벽을 딱 대주고 몸을 쭉 늘려주는 겁니다 벽에서 한 번 시행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벽 찾으셨어요? 수직 벽에서 똑바로 씁니다 내 가슴 앞면에 있는 선이 겹과 같은 면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을 앞으로 앞뒤로 서줍니다 그리고 어깨에 90도로 서주고요 그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가면 어디가 당기냐면 가슴 앞쪽 그리고 어깨 옆면이 당기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대로 쭉 앞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약간 30도 위로 올려놓고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약간 아래로 내려놓고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을 할 때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시행하시면 됩니다 가슴 쪽으로 약간 뻐근한데요 불편한데요는 정상 느낌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5초씩 세 동작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평으로 90도로 놓고 쭉 밀어줍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30도 약간 높은 상태로 놓고 쭉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시고 약간 낮은 상태로 30도 낮은 상태로 두시고 다시 몸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스트레칭이 될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시행해 보십시오 오늘은 구분등, 구분목, 일자목에 사용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 근육을 강화하고 가슴 앞쪽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잊지 말고 꼭 따라해 주시면 점점 어깨가 펴지고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